자 이번 안무 카피 능력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제가 사실 못생긴 춤의 대가예요 그래서 저의 그 못생긴 춤 후배를 좀 양성하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 바로 후배를 뽑는 자리를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잖아요 처음 네 처음입니다 바로 제 안무를 카피하시고 표정까지 제스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소화해주시는 분들 제 후배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탐나 탐나 같이 합시다 같이 할래요 다 같이 하신 다음에 정확히 카피해야 돼요 자 그럼 못생긴 춤 오디션 음악 주세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정확히 정확히 쪼개드렸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 지금 감탄해보셨어요 우리가 감탄하고 있어가지고 자 바로 테스트 들어갑니다 음악 주시죠 이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오오오 음악 주시죠 음악 주시죠 음악 주시죠 감사합니다.